이런 가운데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키르키스스탄 국경 지대에서는 규모 7.0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독일 지구과학연구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41.33도, 동경 78.69도, 진원은 지하 10km라고 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진대망은 베이징 시각으로 오늘 오전 2시 9분쯤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북서부 아커스 지구 우스현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진대망이 발표한 진앙은 북위 41.26도, 동경 78.63도, 진원의 깊이는 22km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도 키르키스스탄 키질수 남남동쪽 126km 지점에서 규모 7.0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시 보고된 피해나 사상자는 없습니다.